누가 소맥집 나온구나? 오, 헬로. 하아, 하아. 하아, 하아. 아, 하아. 아, 하아. 아, 하아. 아, 하아. 아, 하아. 아, 하아. 어, 뭐야. 아, 하아. 하아. 어, 하아. 하아. 내가 어렵다. 하아. 하아, 하아. 하하하. 나 성광이 어렵다. 어. 어, 아직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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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먼저. 뭘 먼저 해? 질문하는 거 아니야? 방금 오늘도 예쁜 옷을 입고 왔네. 아 오늘요? 저번에도 옷이 예뻤거든. 어 저 옷을 좋아해. 아 옷을 좋아해? 형 옷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아. 장난이거든. 좋아해. 나도 좋아해. 형 뭐 좋아하세요? 난 뭘 좋아할까? 게임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해. 아 저는 게임도 운동하고. 안 좋아해. 뭐 먹었어? 저는 커피만. 커피만 먹었어? 아 좀 드셨어요? 안 먹었어. 빈속에 커피 먹으면 속이 안 좋아. 위에 좀 안 좋을 수 있어. 양배추즙 같은 거 좀 챙겨줘. 저 양배추즙도 안 좋아해. 좀 안 맞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는 좋아해. 아 커피 좋아해. 전 진짜 커피 진짜 좋아해. 근데 최근에 빈속에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위가 좀 아파. 왜 갈까? 민준아. 네. 형 우리 언제 놀러 올 거야?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형? 아 놀러 오고 싶긴 해? 전 가고 싶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형. 전 맨날 숙소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당연하죠 형. 형 서운해. 알았어요 형. 온다 온다 그러고. 아 형 제가 안 놀러 가고 싶겠어요? 스키즈 최애 멤버가 누구예요? 최애 멤버? 네.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안 가. 안 가. 죽어도 안 가. 지금 이 순간부터 너로 바뀌었어. 됐어요. 짠. 창빈. 마이 페이브레이트. 어깨요. V러그를 시작했거든? 네. 나올 수 있어? V러그요? 나와줄 의향 있니? 전 좋죠. 의향은 있지? 당연히 있죠. 저 jrp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너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아 형 전 나가고 싶어요. 저 브이로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브이로그 제가 진짜 못 찍거든요. 하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은데? 아 아니라고 하니까요. 아니할까요. 저 형 지금 가보실다니까. 서연아세요. 네. 서연이 너무 잘 지냈어? 아니요. 서연이 너무 잘 지냈어요. 제가 형 무대 봤는데 봄이 장난 아니던데. 얼마나 운동을 한 거예요? 좀 된 것 같아요. 좀 된 것 같은데. 프로틴 먹어요? 네. 서연이가 그때 녹음실에서 우리가 봤는데 서연이가 놀 너무 잘하더라고요. 서연 님이랑 계속. 톤 너무 좋더라고요. 티가 알게 안 된다고 맞죠? 나 상연이한테 궁금한 거. 어떤 거요? 그 상연이는 뭘 먹고 그렇게 잘생겼는지. 뭘 먹고 그렇게 잘생겼는지. 진짜 단백질 먹어요. 사랑해. 사랑해. 오늘 되게 멋있으신데요? 고마워. 너무 멋있었어요. 스틸러. 내가 또 주연이 녹화콘 팀의 곡을 했으니까. 근데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이 찾아봤는데. 아 네. 그 가운데도. 아 네. 그 가운데서. 아 네. 옷 입고 갈 수 있고. 너무 잘 추워서 죽는 것 같아요. 옷 솔레미가 어땠어요? 옷 솔레미가 너무 멋있었어요. 아 진짜? 진짜 안무도 너무 멋있었고. 노래가 워낙 좋아서. 아 진짜? 그 중에 친한 연예인분들 많아? 어... 아니 별로 없어. 아 있긴 있어? 어 있어. 나중에 혹시나 놀러 가게 되면 나 불러줘. 이제 밥 먹고 그러자. 혈액형이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나 O형이야. 아 O형이야? 야. 너도? 나도 O형이야. 하하하하 많이 봐 되게 많이 봐. 개인 것들도? 응. 아 고마워. 하하하하하하 아 본다길래 당황스러웠지. 2시에 잤다고? 4시. 아 앉았어요. 앉았다. 형 몇 시에 잤어요? 난 2시에 잤지. 12시? MBTI? MBTI. 저 ENT. ENT? 네. 형은요? I am. 아 진짜요? 어. 왜왜왜왜? 아 그럼 혹시 무대랑 그거랑 다르긴 한데? 아니 나는 진짜 아싸야. 너가 오히려 I am일 줄 알았어. 아니요. 저로. 아무튼 이해져. 아 원래. 하영이 형. 뭐가 쟤? O. O형 왜 잘 맞힌다? 뭐가 쟤? 넌 뭐야? 저거 같애. 어. 너 약간. 너도 O? 어. 아니. 아니요. B형. B형. 아 잘 옳구나. 아 왜요? 어울린다. 그래? 아 나쁜 뜻은 아니고. 아 예. 좋아요. 어. 오늘 킹덤 끝나고 뭐 할까? 끝나고. 대성애 형을 맞아야죠. 나로 만나러? 네. 나로 만나러? 그래. 흐흑. 흐흑. 호호호호호호. 음. 쯧. 나로 만나러. 하아. 우리 종호. 네. 하하하. 반갑. 반갑다 친구야. 아.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저의 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우. 진짜 진지하게. 진짜로? 네. 진짜 잘하고. 하하하하. 어. 기회만 잘 타면. 보컬리스트로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이름을 알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니까 또 물어보고 싶어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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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생긴 해. 아. 왜. 왜 그래야 되나. 제일 좋아하는 김치. 저의 라면이요. 라면. 김치 뭐. 김치 뭐. 형은이 형님 김치. 아. 형은이 형님 김치? 나도 못 먹으면 안 돼야지. 네. 나한테. 오. 뭐. 형갑 김치 뭐. 아. 게추 김치. 게추 김치. 셔요. 아. 신김치구나. 신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나이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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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되게. 되게 심플한 부분을 여쭤보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하는 음식. 이거 뭔가 스웨이핑 나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고기 좋아해요. 형은 뭐 좋아해요? 하하하하. 이거 괜찮은구나. 고기. 고기 좋아하고. 저. 야채 안 먹고. 이거 진짜 소개팅 느낌인데?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형. 하하하하. 제가 많이 좋아했던 거 알죠. 하하하하. 고맙다. 하하하. 너 뭐 먹었니 아침에. 하하하하. 아 저 햄버거 먹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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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몰만의 소녀 4몰만의 소녀 4몰만의 소녀 4몰만의 소녀 5몰만의 소녀 2몰만의 소녀 너희 평소같지 않아? 그러니까요 찬이 형과 창빈이 형 같은 경우는 저랑 많아봤자 3살, 2살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에 그가 알았지 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웠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진짜 평소에.. 진짜 비주지 선배님 중에 진짜 제일 좋아했던 선배님 중에 좋아하는 선배님 중 한 명이고 그리고.. 제가 이은지 선배님이랑 형 진짜 데뷔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했던.. 그러니까 되게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근데 형이.. 형이 된다니까 아.. 형이 된다니까 형이 된다니까 너무 약간.. 그..뭐야 되지? 나 둘이 또 얘기하고 뭔가 진단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형이 형이 다 얘기했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뭔가 일정하다가 모르겠어요 아 몰래요 몰래요 저를요 좋아요 아 귀여워서..귀여워서 몰라 뭘 물어봐야 되지? 아.. 먼저 질문하십시오 너.. 반갑다 반갑다 오늘 뭐 먹고 왔어? 아침 샐러드 먹었어 샐러드 난 혈액형이 뭐야? 뭐 같아? 너? 너 A형 아니면 O형 어? 불순이는 맞아 A형 아 O형 O형이야? 되게 O형 치고 엄청 차분하다 혈액형 뭐야? 아..뭐 같아 A..B? A,B? O형 웃기려고 자꾸 너 그러면은 안돼요 O형 O형 내가 먼저 물어볼까? O형 네 생일 앞자리 그 뭐지? 태어난 연도 앞자리 0이면 기분이 어때? O형 약간 저는 010208이여가지고 전화번호를 오해하는 사람 되게 있었어요 O형 내 눈을 찾아봐 힘든 거 없어요 아 그래? 네 형들이 다 잘해주구나 형들이요? 아.. 아.. 나 지금 내 눈썹 보고있게 아니 형 아 내 눈썹 보고있거든 난 네 눈썹 보고있거든 아 왜요? 아 이제 좀 익숙해지고 아 어렵네 아 난 아직 어렵다 아 진짜 미나려 A,B,T,I? 저 형이랑 붙어? I am B,P 아 그래? 너도 약간 아싸구나 난 저 약간 말을 못해 아 그래요? 나도 말을 못해 웃는 것 봐 성우야 어?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떤 머리색이 너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옷발이야 옷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야? 야구 했었어 예전에 지켜보곤 하는데 응원하는 팀이 순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 아 혹시 어떤 팀 응원하니? 아 이건 비밀이야 비밀이요? 비밀이요 아 나 질문이 두 개가 끝났네 오늘 형 기분이 어때? 오늘 기분이 좋아 운동이 보고 싶었는데 만나니까 기분이 좋네 고마워 창빈이가 요새는 많이 안 기럽고요? 뭐하는 거야? 요새? 요새는 뭐 잘 버티고 있지? 아 잘 버티고 있어 창빈이 형이 좋아 우영이 형이 좋아? 아 둘 다 좋아하지 둘 다 좋아? 어 정말 약간 되게 뭐라 하지? 이런 시간을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오히려 형이랑 같이 더 보낼 수 있으면 진심으로 우리 에이티즈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불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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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한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창빈이 형 형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아 그니까 죽여야 돼 네 아 아 아 A Psycho Man I'm closing your head